비트코인의 다음은 이도리움입니다. 이도리움은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블랙록이 가져다가 스테이킹을 하면 보상을 받아요. 이자처럼. 그러면 ETF를 사는 사람들한테 더 큰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도리움 가능성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알트코인도 요즘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AI도 엄청 오르고 있고 이도리움이 뜨거워지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의 알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지금 시점. 지금 시점이라면 오늘을 얘기하시는 거지 아니면 단기간에 좀. 네 그렇죠. 지금부터. 지금부터 대략. 저는 알트코인도 참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승장에 들어서면 사이클의 중반부터는 알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익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더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보다 늘 좋은 선택을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설사 어마어마한 상승장에 들어섰다고 해도 안 오르는 코인은 죽어도 안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선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전체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는 사이클의 중반에는 비트코인보다 낮고 그리고 코인별로 보자면 구코인, 옛날 코인보다는 새로 만들어진 코인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만들다 보니까 요즘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에 맞게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달콤한 약속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구 버전들은 그냥 실제로 개발도 안 하면서 약속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코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코인들이 다시 뜨려면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약속 지켰어? 보여줘봐. 그리고 보여줘야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어진 코인들은 새로운 달콤한 약속만 해줘도 이게 먹히니까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유행에 따른 트렌드에 맞는 투자도 필요하겠다. AI 같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코인들도 참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글로벌 투자 브로커 번스타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 ETF가 5월 내에 승인 가능성이 50%고 12개월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더리움 ETF의 승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작년 말해만 해도 90% 이상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꼬투리 잡힐 만한 꺼리가 있다. 굳이 거절을 한다면 연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혹시 거절을 한다면 연기를 위한 거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런저런 거의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더리움 같으면 또 게리겐슬러가 증권 여부도 있네 또 지분 증명은 어쩌네 이런 사실 논리가 뒷받침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따져보면 결국은 이더리움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핵심은 그겁니다. 아까 그분이 100% 얘기하는 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던 핵심 이유가 선물 시장에서 선물 ETF가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물 ETF를 승인해줬다면 합법이니까 승인을 해줬을 텐데 그러면 현물은 왜 안 해주냐. 이게 바로 그레이스케일 승인의 요지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이더리움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승인을 해서. 그러면 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지? 비트코인 봐 하고 손가락질만 한 번 딱 해주면 에이씨 하고 결국은 법원에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가 맞을 것 같습니다. 승인되는 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굳이 이번 5월 달에 승인이 안 되더라도 시간은 문제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번에도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안 된다. 이러면 조금 불안해할 수 있겠는데 안 되면 좀 기다리면 시간은 오는 거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1년 안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괜히 지금 너무 이른 타이밍에 터뜨리는 것보다 차라리 좀 가지고 있다가 폭탄을.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막 상승장의 끝에 올라가려고 그럴 때 피날레를 그냥 빵 하고 장식을 해주면 그게 어쩌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봅니다. 그 이더리움 ETF도 만약 승인이 된다고 하면 자금 유입이 많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이 사실 기관들의 많은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보고 있는 건 가치 저장도 있지만 이더리움 같으면 디파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을 했거든요. 2022년 하락장을 보면서.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다 무너질 때 할 중앙화 거래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 청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비트코인을 담보로 넣어놓으면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면 내 담보 가치보다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청산이 돼버립니다. 누군가가 개입해서 얘는 봐주고 얘는 안 되고 얘는 청산 이렇게 결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이게 청산이 돼버리니까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파이가 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청산에서 자금을 뺏어버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기관들이 이거 앞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한 큰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이 디파이의 표준은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리고 기관들 같으면 다른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어떤 코인이 펌핑을 한다고 해서 그 코인에 큰 자금을 넣지는 않습니다.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천억을 넣는데 이 코인이 두 배가 됐어요. 그러면 수익 실현해야지 하고 천억에서 500억만 팔아볼까 하고 딱 매도치는데 팔다가 가격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투자 안 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코인이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이더리움 현물 ETF도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블랙록이 가져다가 스테이킹을 하면 보상을 받아요. 이자처럼. 그러면 ETF를 사는 사람들한테 더 큰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더리움 가능성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AI가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 오늘 엔비디아이 난리 났습니다. 아,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시장 의외로 10%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 궁금한 게 그리고 AI 코인도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고요. 이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이게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이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AI를 우리가 어마어마한 시장, 그 가능성, 그걸 강과해서는 안 됩니다. 코인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제가 오픈 AI 들어가서 야, 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이제 시사적인 이런 질문을 하면 AI가 답을 해 주는데 안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아니, 이 친구가 왜 약간 저쪽으로 얘기를 하나. 왜 그러냐면 이 오픈 AI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아니,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헷갈려요. 마이클 세일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이런 빅테크 기반의 데이터들은 약간 정치적입니다. 민주당 쪽에 후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AI마저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떤 약을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AI가 막 학습을 해서 모든 조합을 맞춰서 약을 개발을 냈습니다. 그런데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중국 어느 도시에 있는 어떤 개발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면 이걸 믿고 우리가 약을 살 수 있을까? 약간 불안함이 들죠. 그렇다면 투명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지 그게 공개가 된다면 그리고 그걸 조작할 수도 없게 블록체인에서 보장을 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라는 게 모든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주고 빅데이터의 부분적인 선별 이런 걸 해 주지 않고 자동으로 다 되게 스마트 컨트랙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기계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 해 주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그걸 구현하는 거고 AI는 여러 작업에서 AI가 굉장히 유용한 게 군집 작업이라고 여러 개의 드론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막 뭔가를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할 때 그럴 때 누군가가 이 개별 드론을 조작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 기반에 있는 그런 작업을 가지고 동시에 그걸 끄집어내서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리고 또 AI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의 신빙성 신뢰도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옛날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니오가 헤리콥터로 이걸 조정을 못하는데 입력을 누르면 갑자기 실시간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능력치가 생겨서 갑자기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AI가 어떤 기능을 실행할 때 주인이 뭐 눌러서 다운받아서 폼웨어 업데이트해주고 이렇게 못합니다. AI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기계적으로 미리 다 프로그래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고 블록체인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크인베스트가 올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빅 아이디어 2024 거기에 보면 어떤 분야에서 AI가 크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지 블록체인과 연결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블록체인과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4차 산업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같은 친구다 동반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불가분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이야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냥 비트코인에 그냥 저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망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AI랑 또 연결이 되고 정말 이게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미래 혁신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코인 투자 이런 거 안 하면 AI가 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주식 투자 안 하면 오픈 AI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코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AI 코인 이건 도대체 뭐라는 걸까 이게 왜 필요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야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고 AI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런 것도 생각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야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고 AI가 구현되려면 또 그만큼의 플랫폼이 또 받쳐져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테리티지 같은 경우도 발언을 할 때 비트코인 개발 회사로 거듭나게 했을 때 비트코인은 그냥 코인인데 뭘 한다는 걸까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슈아님께서 이게 AI랑 이런 걸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야 이게 또 진짜 앞으로 엄청난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이 AI에 그렇게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AI가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또 따로 있겠죠. 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코인 AI 프로젝트의 코인 그걸 사용하는데 비트코인하고 또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그런 AI 플랫폼이 있다면 기반이 되는 거죠. 어떤 전체 코인의 축이 되는 거니까 기축이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같으면 너무 느리잖아요. AI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한다면 제가 이제 자율주행 눌러놓고 어디 햄버거 사먹으러 간다 딱 눌러놓으면 AI가 햄버거 사먹으러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있으면 야 비켜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앞에 차한테 AI가 그런데 앞에 차가 싫어 그러면 돈 줄게 얼마 20원 이렇게 되잖아요. 20원 그러면 이제 오케이 20원 20원을 줘야 되는데 비트코인 딱 보내면 10분 걸린단 말이에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10분 기다려 그러면 웃기지 마 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러면 빠른 다른 코인으로 줘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을 스마트 컨트랙으로 싸서 다른 형태의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스테이블 비트코인이라고 그래요. 솔라나 기반이라든가 이더리움 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건 WBTC가 있고 또 다른 BTC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은 같은 비트코인이지만 이더리움용 비트코인은 빠르게 빠르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당 100만 트랜섹션 그런 트랜섹션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비트코인을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원님 그러면 마무리 질문입니다. 1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시면 어떻게 투자 성적을 세우시겠어요? 1억? 작년에도 1억 주신 것 같은데 여유자금이니까 여유자금 벌써 제가 코인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벌써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주시는 1억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작년에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 상승장이 벌써 다가오고 있고 벌써 상승장에 진입해 있고 벌써 공짜로 또 주신 이런 게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코인도 좀 요즘 유행하는 코인으로 비트이더는 벌써 가지고 있으니까 나 말고 요즘 막 뜨는 AI 코인이라든가 요즘 또 자산의 토크나 이런 게 굉장히 큰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런 코인들 막 네리핑크가 얼마 전에 CNBC에 나와서 지금은 자산의 토크나의 시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금융이 토크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코인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코인을 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코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코인이 꼭 돈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통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해주는 그런 코인도 있어요. 그리고 네비 네비게이션 찍어서 카메라로 다 돌려가지고 업로드해주면 보상도 받고 그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인도 있고 그런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테마가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유망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테마에 맞춰서 좀 이번에는 투자하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슈안님 없으신 분들 보유자금은 있어서 진짜 코인에 넣고 싶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아예 코인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먼저 사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예 초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초짜는 비트코인만 사야 됩니다. 왜? 다른 건 모르니까 모른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비트코인만 사서 이번 사이클 다 지나가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보나마나 주식 투자하면 뭐 20, 30% 수익 나면 기뻐하시잖아요. 비트코인 투자에서 100% 수익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번에 100%만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빠르게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알아보고 이더리움은 도대체 뭐하는 걸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뭔지를 확인하고 나서 다른 코인에도 가능성이 발견된다면 아까 비트시아가 얘기한 AI가 어쩌고 어쩌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코인은 뭘까 그러면 그런 코인에 공부가 되는 만큼 조금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확신이 커지면 조금 더 많이 그래서 비트코인을 일단 다 100% 하시고 그다음에 공부가 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덜어가자 이렇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최하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상승장에 들어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다 가슴이 설레온다 이런 느낌을 드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만 해도 앞으로 정말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기회와 리스크는 공존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작년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조금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작년에는 리스크가 더 컸습니다. 지금은 ETF 승인까지 된 마당에 조금은 더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되겠죠. 작년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하지만 내년에 새로 진입하실 분들에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어떠한 용단을 내려야 될 텐데 우리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공부와 리서치 그리고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의해서 누가 오른다니까 또는 웅달 책방에서 요즘 비트코인 영상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사야 되나 이런 거 안 되고 충분히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면 신종의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결정을 했다. 그러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진짜 잘못하면 우리가 주위의 달콤한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호인이 하락했을 때 속았나 보다 하고 던지고 나가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게 안 되려면 정확하게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나마나 장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만 가지고 계신 분들 효외감이 생길 거예요. 아니 남들은 저 이상한 코인 투자에서 뭐 10배 수익 올렸다는데 나는 뭐야 고작 2배 아 이거 괜히 팔아서 다른 거 사자 이런 느낌이 보나마나 올 거예요. 이건 유혹이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유혹이 아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충분히 공부를 한 코인이라면 부분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지다 보면 이성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요즘 무슨 멍멍이 코인이 오른데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런 또 세계 코인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고 그런 뜨거운 상징장이 있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을 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 좋은 영상들 꼭 시청하시고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의 확신이 선다면 그만큼만 투자하시고 좋은 결과 꼭 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들 저희들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또 이렇게 큰 틀에서 항상 귀한 말씀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비트코인 정고점 넘을 때 또 한번 연락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때 또 우리 샴페인 들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한 인터뷰 요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시아님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하이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